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속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곳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라이브로 한번 보시고 확 트인 바다 보시고 한번 나중에 있게 되면 간절곳도 가보시고 나중에는 한번 호미곳에 한번 가볼게요 호미곳 우리나라 곳이라는 곳은 다 가보고 있네요 일단 다음에는 포항 호미곳에 가서 한번 전복죽 한 그릇도 먹어보고 구룡포 쪽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좋네요 확 트인 받아보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삼성전자 2회 소식들을 한번 들려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최근에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아주 골 때리는 뉴스들도 많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항상 조심하자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실수하면 곧바로 손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함께 손실을 안 내기 위해서 저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 한순간 실수로 인해 가지고 쪽박차는 일이 없도록 또 조심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 게임업체 포로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포로비스가 참 웃겨요 보면 요즘 중국에 그 출시한 게임이 흥행에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결국 반토막이 나와버렸더라 그런데 그 회사가 해당 게임에 그 이름을 딴 돌침대를 출시해요 돌침대 아니 무슨 게임에서 와서 돌침대야 돌침대를 출시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부글부글 지금 끌고 있답니다 왜 부글부글 끌고 있을까 12일 포로비스가 58,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56.49%로 빠졌어 56.49% 많이 빠졌죠 반토막이 생났어요 지난달 26일이에요 중국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이 흥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도폭탄 그냥 폭탄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또 쭉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펄어비스 주주들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열불 나죠 그래서 개미들은 게임이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은사막은 국내에서 성공한 검증된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미들이 연초 위에 펄어비스 주식 5,501억 정도를 승매수를 하고 행복 회로를 돌렸다 희망 회로를 돌렸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출시 첫 달이죠 검은사막은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인기 1순위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성공을 확실한 개미들은 추가로 돈을 투입을 하는 거야 투입을 했는데 하지만 이튿날 순위가 갑자기 20위권으로 떨어져요 20위권으로 밀려고 급기야 100위권 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고래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와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어제 핫했구나 남편이 사라고 해서 오늘 돈 벌 거라고 현금 가진 걸로 110조 샀는데 마이너스 5% 하여튼 주가 막 빠져요 그래서 키움증권에 따르면 개인들은 펄어비스를 펄어비스를 평균 30.9%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으로 투자했던 한 주주는 반대매매를 당해요 반대매매 그래서 4,600만 원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주는 남편 권유로 110조 샀다가 하루 만에 5%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해요 아유 참 웃깁니다 보면 이런 게 나온가 봐 돌침대 게임에서 돌침대야 검은 사막과 장수돌침대 해가지고 검은 돌침대 하여튼 손실보다 더 화나는 게 뭐냐 회사의 행동이래 행동 그 펄어비스는 지난 6일 장수돌침대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검은 돌침대를 출시를 했는데 주주들은 손실로 잠도 못 잔대요 지금 염장 지르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을 하더랍니다 제가 봐도 좀 짜증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돌침대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또 이리 꾸이가죠 그래서 이제 뭐 답답한 주주님들이 장난치지 않았는데 사실인 것 같네요 헐 해가지고 헛웃음 나왔어요 갑분 돌침대 뭐여 이건 검은 사막 돌침대 합성이냐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진짜 아우 해가지고 기사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침 흘리며 웃었네 크크크크크 아 진짜 크크크크 적당히들 해라 진짜 크크크 하여튼 이런 댓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어비스는 또 콜라보의 진심인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콜라보의 진심이야 진심 작년에는 또 뭐가 나왔냐 또 이게 이런 게 나와요 또 남성용 속옷 속옷 검은 사각 뭐 이런 것도 나오는가 봐 검은 사각을 선보였다 그전에는 뭐 껌도 나오고 김 나오고 샴푸 업체하고 콜라보도 진행을 했답니다 이런 거 보면 펄어비스가 아주 색다른 회사네요 다양한 콜라보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회사가 주가 하락을 방치한 건 아닙니다 지난 2일 펄어비스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198만 6645주를 소각한대요 소각 뭐 소각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이 정도면 그죠 우리 삼성전자도 소각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각을 한다 뭐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 시세로 보면 한 1300억 정도 소각하겠다 그렇게 이제 펄어비스 측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만은 누그러들이지 않아 불만은 계속 생겨요 자사주 소각에도 주가 하락을 막지를 못해요 자사주 소각 발표 당일 6만 7,800원이었어 6만 7,800원이었는데 이 주가는 12일 기준 얼마냐 지금 5만 8,300원이야 14%나 빠져요 이야 자사주 소각하는데도 주가가 14% 빠지나 아주 참 어이없죠 그런 거 보면 이렇듯 상당히 지금 어린 개미들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제휴 마케팅은 게임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홍보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부업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회사는 경계해야 한다 그런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 증권학계 관계자는 본업에 문제가 생긴 회사는 다른 사업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본업 대신 투자활동만 매진하거나 그런 사명을 이유없이 바꾸는 회사도 경계 리스트에 올려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해야 하는데 본업에 충실하지 않아 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회사는 상당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작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작살날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펄어비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자꾸 빠지고 하는데 갑자기 왜 돌침대 나왔어 하는 거 보니까 주조들이 빡 도는 것 같아요 돌침대 돌침대 검은 사각 하여튼 별걸 다 하는 회사입니다 전 그래 게임에서면 게임에만 열중하는 거 아니야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게임 유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한 데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조들이 빡 도는 거겠죠 하여튼 참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식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 모르는 종목에는 투자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쪽에서 관심 갖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항상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잘 모르는데 모르는 쪽으로 하면 큰일 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항상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